16장입니다. 자활 안평중은 선여인교루다. 구이경지온녀. 공자님 말씀에 안평중은 다른 사람과 사귀기를 잘 하는구나. 구이경지온녀. 오래되어도 경지 그 사람을 공경하는구나. 안평중은 제 대분이 명은 영이라 안평중은 제 나라 대분이 이름은 영이라. 정자왈이니 교구주 경지하나니 정자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교구 사귐이 오래되게 되면 공경함이 쇠퇴하나니. 구이능경이 오래되어도 능이 공경을 하는 것이 소이위선이라. 그것이 바로 선이 드는 이유가 드는 거다 이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활 안평중은 선여인교루다. 구이경지온녀. 안평중은 제 대분이 명은 영이라. 정자왈이니 교구주 경지하나니 구이능경이 소이위선이라. 이 녀석이니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